여러분 주말이에요. 친구를 만나요. 친구들과 음식을 먹어요.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 좋아요? 떡볶이가 좋아요? 떡볶이를 먹고 싶어요. 선생님은 김밥이 좋아요. 김밥을 먹고 싶어요. 이렇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. 이때 고 싶다 를 사용해서 말할 수 있어요. 고 싶다 앞에는 동사가 와요. 찾다 동사예요. 가다 동사예요. 찾고 싶다 가고 싶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. 찾다 받침이 있어요. 고 싶다 를 써서 말해요. 찾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. 가다 가 받침이 없어요. 고 싶다 를 써서 말해요.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. 받침이 있어요? 받침이 없어요? 모두 고 싶다 말해요. 여러분 선생님이 물어요. 여러분은 운동을 하고 싶어요? 아니요. 이 때 어떻게 말해요? 안 하고 싶어요. 이렇게 고 싶다 앞에 안 을 써요. 고 싶지 않다 라고 써요. 알았죠? 함께 말해 볼까요? 운동을 안 하고 싶어요. 운동을 하고 싶지 않아요. 여러분 잘했어요. 여러분 잘했어요. 그럼 예문을 볼까요? 쯔엉 씨, 방학 때 뭐 하고 싶어요? 한정식 맛집에 가고 싶어요. 한정식 맛집에 가고 싶어요. 고맙습니다.